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모이익킹 진로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요것입니다 모이익킹 컨설턴트가 하는 모이익킹 업무하고 그 다음에 서트 분야 보안관제 업무 포함이죠 치매대응 쪽하고 같이 포함인데 거기서 하는 모이익킹 업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질문은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취업준비생 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업무들을 공지를 나온 것을 보면 어떤 회사에서는 보안관제를 뽑는데 우대사항 같은 경우 특히 우대조건 같은 경우는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는 웹패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자 이렇게 뽑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모이익킹 인력들을 나는 뽑는다 이 회사는 보안관제 회사 같은데 그리고 팀도 분명히 보안관제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이익킹 업무가 가능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물론 제가 모이익킹 컨설턴트하고 보안관제라고 하는 회사에 있을 때 하고는 좀 상황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히스토리적인 것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도 위익킹 컨설턴트하고 보안관제라고 하는 업무들은 서로 반대인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레드팀이라고 요즘은 레드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레드팀이에요 공격자 부분이고 여기 보안관제 관련된 부분들은 블루팀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레드팀, 블루팀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쿠팡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분명히 반대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안관제 쪽에서는 왜 모이익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바로 이제 고객 쪽의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했을 때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관제라고 하는 업무를 보통 이제 선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모이익킹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한다 그 괜찮은 방법이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관제 업무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시냐면요 들어오는 되게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안관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최신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킹 기법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제 보안관제 업무에요 무수히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뭐 금융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포탈 사이트는 말도 없이 말도 못할 정도로 이제 들어오고 특히 이제 게임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디두스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 보안관제 업무들을 하면서 이제 해킹 기법 특히 이제 내가 웹해킹 보험 같은 경우나 이제 시스템 해킹이나 뭐 금방 이야기했듯이 디두스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이런 기법들을 모른 상태에서 어떤 로그들을 보면은 판단이 안 됩니다 이 기법들을 모르신다면요 모르신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실제 고객 서비스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이런 굉장히 대량의 로그 파일들을 보면서 대량의 이제 로그 파일들이 발생하죠 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들이 실제 고객 서비스의 공격이 여부들을 판단한 거죠 공격이 성공했냐 여부들 이것들이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빨리 그것들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치매대응팀하고 같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안관제 업무가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안관제 업무라는 직종이 이제 많은 사람들도 뽑고 많이 나가기도 하고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회전 쪽이 이렇게 많이 빠른 편인 건데 그거는 이제 많이 뽑기 떼는 거예요 시장의 규모가 큰 거죠 보안관제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모이킹 업무라고 이런 들을 보면은 보안관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공격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업무들을 하고 오히려 이제 보안관제 쪽 같은 경우나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를 가서 치매사고 분석 중이나 그런 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쉬운 뭐 쉽다라기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 수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보안관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다양한 로고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게 공격이냐 성공이 됐냐 안 됐냐 만약 성공이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담당자한테 요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격에 의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격이 됐는지 그리고 웹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를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다 쓰고 통보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즉 막 제가 이야기 했듯이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에서도 다이렉트로 우리가 그것들을 공격을 하면서 실제 여부들도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내가 통계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한 것 같아 통계취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악성코드가 올라온 것 같아 이거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통계취약점을 위해서 악성코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통계취약점을 공격하는 로그들이 거의 금융권 같은 경우에 거의 1위에요 1위 항상 로그들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로그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한 0.0001% 정도가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 많은 로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 우리 고객사 서비스에 실제 통계취약점 통계취약점 통계시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 그건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새로운 취약점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악성코드가 올라가 가지고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관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최신 취약점을 만약 공격을 이용을 했다면 최신 취약점을 이용을 했다면은 그 최신 취약점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자기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분명히 해봐야 돼요 해보고 실제 고객 서비스 쪽에서도 이것들이 현재 진짜 이런 공격들이 통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업무를 하면서도 당연히 이제 웹패킹이나 그런 데에 기본적인 것들을 지식들을 쌓아야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인원 능력에 따라서 실제 모의지킨 컨설턴트 인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보면요 그래서 고객사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너희가 틈나는 대로 좀 이제 웹서비스나 그런 것들 점검을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론인 거예요 앞에 이제 서론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객 서비스들은 이제 한 명 두 명 한 곳 두 곳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원격으로 지원되는 그런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당 우리가 야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 팀 한 팀이 보통 이제 뭐 다섯 개 고객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열 개 고객사를 맡을 때도 있는가거나 이제 원격 그 야간 쪽에서 이제 뭐 공격들이 많이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원격을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고객 서비스 쪽에서도 좀 불안하잖아요 매일 이제 이벤트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벤트가 발생한 것들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좀 더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은데 우리도 정기적으로 모이킹을 또 수행도 받긴 받는데 또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대응해주는 사람들이 더 이제 잘 알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좀 테스트 좀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전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그러면 보안관제 업무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걸 너무 이제 서비스 개념 쪽으로 이제 모이킹을 해달라고 하는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근데 몸값들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 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객사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아지고 또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모이킹에 대한 비즈니스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객이 좀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후에는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웹취약점 예전에는 웹취약점 진단 도구 취약점 진단 도구를 통해 가지고 뭐 전수진단이나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웹 모이킹을 그냥 우리가 모이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모이킹 같은 경우는 매뉴얼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한다는 거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또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요것들을 전수진단 모든 파라미터 값들 같은 경우나 모든 서비스 메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기를 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여기 보안관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있다 보니까 요걸 하나하나씩 서비스 개념적으로 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웹취약점 진단 도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캐닝들은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해킹들도 많이 합니다 최근은요 근데 이제 그 매뉴얼 해킹 같은 것들은 방법들이 다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이킹 업무들이 하는 것들과 거의 동일하게 한다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웹 쪽이죠 왜 그러냐면은 보안관제 쪽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거의 다 대외적인 서비스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웹 본래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면 보안관제 쪽 입장에서는 웹 서버에요 서버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버를 못해요 그 모바일 앱 자체를 모니터링 한다 본래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는 않고 거의 다 대부분 이쪽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웹 서비스의 기준으로 많이 한다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죠 여기서 하는 모이킹 업무죠 제가 박스를 잡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보안관제 쪽에서 하는 같은 경우는 웹 쪽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규모가 커졌다 고객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예 그러한 전체 서트 분야에 요즘에는 이제 모이 요즘 쓰면 안 보겠네요 전체 서트라고 하는 조직안에 모이킹 팀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규모가 크면요 규모가 크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별도의 비즈니스로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졌어요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고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이제 죽을 수 있는 시장들이 아니죠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이킹도 똑같고요 지금 당장은 뭐 하락세가 된다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시장이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가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뭐냐 기본적으로 웹하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좀 더 트렌디한 것들을 쫓아갈 수가 있겠죠 트렌디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뭐 IoT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홈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공장 같은 거 스마트 공장 뭐 스마트 선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트렌디하게 가져가면서 뭐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존부터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이킹 쪽으로 이쪽으로 가신다면 앱 서비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제 보안관제 쪽에서 하는 모이킹 업무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웹 베이스 기반 아니면 이제 이러한 최악점 진단 자동 최악점 진단이나 그런 업무들이 조금 더 비중적으로 비중적으로 좀 더 더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모이킹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적인 해킹이나 뭐 시나리오 해킹이나 이런 것들로 좀 난이 진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업무가 더 좋냐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안관제 쪽에 같은 팀에 있으면은 모이킹 쪽 업무를 하면서 볼 수 없었던 영역들은 분명히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최신 취약점 공격 같은 그런 것들은 모이킹 업무를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기회는 많이 없어요 이제 보안관제 쪽에서 봐야만이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뭔가 잡히지 않았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빨리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좀 더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가 되셔가지고 침해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업무나 그런 기술적 파트를 하시면은 그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울려요 모든 보안 솔루션에서 쏟아지는 그런 로고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살짝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질문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더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이제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